박자 사랑ichen 작은 icy 내이 시원 속에서 나 저 속에서 나 저He electso 가사 사랑을 껴 우우 사랑을 Module 매일처럼 자꾸 웃음이며 두근두근 가면 설레임에 부풀어 올라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이런 실패로 이뤄날까 그게 어떤 집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t 너처럼 듣고 만나는데 I want 너 내 눈 똑같아는데 I w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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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사랑이 어떤 느낌이지 I want 너처럼 이루고 있다는데 I want 너 나이 더 아름답다는데 I w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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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생각 나에게도 사랑이 불처럼 상관을 얻어 떨려만 빠져 가슴 위로도 될 것 같잖아 음 이렇게 좋은데 너의 눈 같은 것처럼 내게 사랑이 올 때 나는 너버린지도 몰라 음 정말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 와 잊지 record I w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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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죄 깝다는데 I wanna know 사랑이 다 아름답다는데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언제나 나에게 부서 나에게 부서 나에게 부서 사랑을 부서 살고 있는지 고단 체험 다친다 맨날 계단 런지 언젠 우리의 인간은 시 짝들런지 모르지만 느낌이 어째지 지침 진짜 좋을 것 같아 랜딩 평화는 엄마보다도 더 멋진 사랑이 올 거야 네가 먼저 난 마치 어서 나 타러 봐 나는 나중에 네가 다시 Ready 어디 있을까 찾아낼 거야 어디 있을까 보고 싶어 죽겠어 너 이제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눈빛도록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닿을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하루 종일 웃고 있다는데 나에게 부서 나에게 부서 나에게 부서 내가 부서 나에게 부서 ают 난 영어 한 한 너무 나가 안녕하세요. 소아이씨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축제를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1년월 만에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또 처음이잖아요. 진짜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저희 보고 싶었잖아! 진짜요? 오늘 장난 아닌데요? 우리 그러면은 한번 목소리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괜찮죠? 자 그럼 먼저 왼쪽에 계신 학생분들부터 아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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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됐죠? 1, 2, 3 더 지를 수 있을까요? 더 지를 수 있을까요? 더 지를 수 있을까요? A가 오른쪽으로 뛰는데 A가 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 그래요. 정해시기 한번. 어떻게 그냥 해주세요. 성대! 그럼 성대왕 할까요? 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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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성대! 성대! 역시 와 많이 와 끝까지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스탠드위기 말고도 저기 건물 안이나 맞아요. 그냥 옆에도 저 2층에도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쪽에도 저기 멀리서도 들리세요? 네. 들리신대요. 네. 저 멀리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저기 건물 위에 후레쉬 저기 키우고 계시는 분 보이세요? 와 와 그러면은 저희 이제 2층분들 그리고 모든 성균관대학교 학생분들이 한번 소리를 지웁시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성대! 오케이 오케이. 다들 이제 목도 풀고 목소리 테스트도 해봤으니까 저희가 이제 슬슬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네. 다음 곡 한 번 사나 씨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나 두 사람 불러달라고. 저 말로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저렇게 짧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안 틀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슨 노래인지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오 그렇네요. 자 그럼 다 따라 부르실 수도 있죠? 네 오 정말요? 한 번 춤만 저희가 쳐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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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 처음에 하트 쉐이커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쉐이커 방코를 보인 내 나이가 진짜 잘하는 자신 뒤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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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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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서 춤을 어떻게 먼저 좀 이상할까 먼저 나와놔야 좀 진짜로도 진짜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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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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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I can't do it 눈이 마주치고 있잖아 Love is timing 지금 눈에 찍어 Love is timing, tell me 민족만 다 겪길래 다른 말 버리지 마 이제 내게 시작해도 어쩔 수 없어 다른 뿐인걸 I will not shake it, shake it 지기 싫어 I will not shake it, shake it Yeah 아무처럼 안 기다려 내가 말로 닫아버렸다고 네가 맘을 간다고 하루 종일 보고 싶다고 오줌이 말라 안 해버렸으니까 안 해버렸으니까 오우 그 날 위해 어색하지 않게 맥주는 쿨쿨 긴장할 필요 없어 Yeah 좀 질렀다 뜨거운 중이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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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서 눈이 마주치고 있잖아 Love is timing, tell me 끝이 눈에 할지 몰라라 사람 coming 좀만 더 겪길래 다른 말 버리지 마 이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바람이 뜬니까 I will no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지금 싫어 I will not shake it, shake it Okay 바람처럼 안 기다려 내가 말로 닫아버렸다고 네가 맘을 간다고 하루 종일 보고 싶다고 우주히 말라 반해버렸으니까 도저히 날 원하는 꿈꾸게 날 사랑하게 될걸 두꺼우를 바라던 꼭 나와 가기를 Oh girl 막서리지 마 먼저 다가가 사랑을 말해 주저하지 마 Baby be my, be my, be my, be my lov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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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이 세상에 수상할 수 일수 없어 I will not leave out 내 마음을 shake it, shake it, shake it 좀 싫어 내 마음을 shake it, shake it, shake it Okay 바람처럼 기다려 내가 말하네 두꺼우를 닫고 네가 맘을 간다고 하루 종일 보고 싶다고 다른 안다고 안을 버렸다고 두꺼우를 닫고 바람상 내가 말하네 지금 bajo 두꺼우를 닫고 아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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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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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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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ike T.T. uh, just like T.T. uh, tell me that you'll be my baby 혹시라도 나를 알까요? 이대로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이 밤에는 정말 걸까? 내가 무조건 다 다 다진 뿐인가? 내가 다 다진 뿐인가? 믿지 않아서 서로 동행이 될 곳에 없으면 내 맘인데 왜 Lamb day? 이대로 할 수 없는 죄 AMB step 빌어내려 봐 interХ leaving fries cognage 쉬lingiere baby found in trs 그러네 he not bad 그런 train만 모르고 나보네 너무해 I'm like T.T. uh,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re in my baby 이럴 때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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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오겠어요? 다시 한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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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목소리가 너무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런게 하면 안되고요. 서비스를 한 30% 한다고 생각하고 다같이 합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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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저희 그렇게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 가기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가 사실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목숨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으시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은 어떤 곡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티린대학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마지막 앵콜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모모씨가 한번 마지막 곡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샤샤샤예요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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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모씨 파트인데 또 있잖아요 모모씨 파트 불러줘요 잠시만 아 모모씨 파트 저의 시계 마지막 잘 차가워 에콜 들려주세요 힌트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놀까요? 그럴까요? 마지막야 되니까 다같이 놉시다 그럼 자 음악 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ry it out baby, try it out baby 좀 더 기볼래 여다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 언니가 날 더 좋아 그댈 더 태연하게 경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넌 좋아 다른 맘 모르게 Just get it up 내 맘에 비춰 안쪽으로 안쪽으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오나요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다 되지만 잃고 확인 안하는 건 기본 너무 심히 나고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가 더 빠진 곳만 가서 빠진 곳만 가져와 자라나 봐야겠어 미안해 찌그라로 만나는 날 찾아가 마땅히 정글어 쿨이야 좀 이따요 like a key later 쫓아주지마 어디까지 않아 내어줄게 너의 baby 너무 빨리 싫어 성기를 더 버려 내가 널 기다려줄게 Try it out baby, try it out baby 좀 더 기볼래 여다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근데 연기가 널 더 좋아 그 밸바 배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 차가차가 더 난 널 기다려줄게 내가 널 더 고민이 다 좋아 상처리 바까와 걱정되지마 여전히 가 이해해 주길 다음날 끝까지 와 봄이나 지금처럼 고금만 더 다가와 그리 오래 걸리지마 Let's get up Let's get up Let's get up Let's get up Yeah, I'm real man Yeah, I gotta steal on me like a real man Oh, I'm feeling this Yeah, I'm real man Yeah, I gotta steal on me like a real man 자, I'm real man 자, I'm real man 자, I'm real man 네, I gotta steal on me like a real man 우리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미용할 더 좋아 그 밸바 태연하게 연기할래 무덥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할 때는 난 모르게 자, I'm real man 자, I'm real man 자, I'm real man 아, I'm real man 아, I'm real man 아, I'm real man 오늘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여러분 세웅씨가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학생 여러분들께 인사한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저희 성균관대 축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올 수 있게 저희 불러주셔서 응원하셨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축제 준비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오늘 음원도 크게 해주셨는데 질서까지 너무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또 감동을 받고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축제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트와이스는 이만 불러주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이남이란 트와이스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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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웅 좀 엄청나게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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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 잠시xual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한 트와이스 만나니까 좋아요? 괜찮았나요?